나뭇잎 말 가보자 가을의 숲 이것은 버니합이다 워럴 이즈 디핏 워 러브 이즈 텔레포트 사랑은 밀 수 있다 텔레포트가 저기 벽에 가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아 카이 써도 되네 슬쏘 하트를 여기 올리고 아이콘 헬로우 반사합니다 아씨 뭐야 방금 물이 순간이동해 물을 이동시킬 수도 있구만 텔레포트 이거 되게 골머리 썩이겠는데 점프 러브 이즈 텔레포트 러브 이즈 텔레포트 어? 어떻게 해야지 이거? 응 하트만 딴 데 놔두면 클리어인 거 같은데 하트를 왜 졌다 도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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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풀은 되는데 푸쉬가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풀은 되는데 푸쉬가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플래그 이즈 윈. 월 이즈 스탑. 키 이즈 오픈. 넉두림 반갑습니다. 키즈풀 을 빼야 되는 구만. 키 이즈 를. 키즈풀 을 빼야 되는 구만. 가즈아 케이크놈아 키즈에 뭡하면 키가 움직이겠죠. 키를 저기까지 갖고 올 게 아닌가 봐. 키를 더욱더 키가 움직이겠죠. 키를 더욱더 키가 움직이겠죠. 키를 더욱더 키가 움직이겠죠. 키를 키로 바꿔야 되나. 키를 더욱더 키가 움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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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건가봐 이렇게 하는건가봐 락 이즈 푸쉬를 만들 수가 없나 일단 돌을 저쪽으로 밀어야겠네 아...여기서... 헐 망한 참 재밌는 게임이죠 워터 이즈벨트이기 때문에 돌을 푸쉬해서 저 물을 물을 녹여야 돼 NADH님 나갔습니다 근데 텔레포트를 활용하려면 푸쉬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지 텔레포트를 한 다음에 라기즈 푸쉬를 해줘야 돼 텔레포트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푸쉬 연결이 끊어서야 되는구나 여기서 아까처럼 하나만 옮기면 되나 여기서 아까처럼 하나만 옮기면 되나? 이게 4칸이면 이게 안 되잖아 이즈 이즈 연결이 되나? 혹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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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푸쉬도 저쪽에 넘겨야 되는데 푸쉬도 저쪽에 넘겨야 되는데 이건가? 이거네... 아씨... 바 바 이즈 유... 아씨... 월 이즈 스탑 키 이즈 푸쉬 키 이즈 푸쉬 동영상 바바 이즈 틀 이렇게 하나요? 이건 또 한저래요 어? 열쇠서 따라주면 돼 이렇게 해도 결국은 못 움직이는구나 나무 아이고 세상에 에이티에잇 이즈 미 에이티에잇 이즈 미 아르헤리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뺏뺏뺏 8개월 감사합니다 바바 이즈 유 바바 이즈 아이스 아이스 이즈 바바 아이스를 바바로 바꾸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텔레포트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지 이러면은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구나 아이스 이즈 텔 아이스를 어떻게 위로 가져오지 바바 이즈 텔 해서 아이스를 옮길 수 있나? 옮길 수 있지 옮길 수 있지 옮길 수는 있는데 도움이 안되지 지금 아이스를 왼쪽에 여기 이렇게 두 개를 옮길 방법은 없지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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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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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트 이즈 푸쉬. 러브 이즈 윈. 이즈가 없는데 입마들도 옮겨야 돼. 고스트 이즈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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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후수. 이제 여유가 나진 않을 텐데 이제 여유가 나진 않을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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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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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브레이크 브레이크 뜨거워서 녹는다 박스 이즈 풀 플래그 워터 이즈 워터 이즈 핫 만들면 바로 게임 오버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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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 딸려 나오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안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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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바이 쥬우. 고스트 이즈 풀. 키. 야 뭐가 이렇게 많냐. 했지 고스트 도어는 멈춰있고. 바바는 약함. 바바 약해요. 고스트 이즈... 고스트. 고스트 이즈 구부. 고스트 이즈 구부. 아니 바바가 아무리 약해도 그렇지 열쇠 죽냐 그러면 유령한테도 죽나 위크가 걸렸으면 이 꼴이 나는구나 바바이 약해요 에이 뭐 열쇠에다도 줘 장난해 아무리 약해도 그렇지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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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를 갖고 와야되나 이쁘게 이게 왜 죽어? 아무리 위클 했으면 이게 왜 죽어? 으흠 퀴즈가 열었어 퀴즈가 열었어 퀴즈가 열었어 아니, 그거 좀... 퀴즈가 열었어 퀴즈가 열었어 퀴즈가 열었어 퀴즈가 열었어 퀴즈가 열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봐봐, 졸래카네. 봐봐, 이제 뭐가... 아니... 왜... 왜 죽어... 스톱이라며...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이걸 해놓고... 스페이스라며... 넘어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유령색... 비켜, 인마... 이렇게 하면 또 제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또 한 칸 차이라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저게... 파괴가 되지? 스페이스라며... 스페이스라며 한 칸 손 times audio 에릭터 고스트를 밀고 땅길 수 있게 됐다 밀당 바바 이즈 무브를 다시 한 다음에 키를 가져왔는데 이제 키 이즈 푸쉬를 하면 되나 이렇게 플래그 이즈 윙 까지 하면 된다 근데 내가 지금 맨 끝 칸에 가서 안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툭한 미는걸 됐죠 으이씨 이거 안했다 이걸 하고 나서 무브를 해서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 보구만 바바 약해요 에어리어 클리어 빰 꽃 세게 보면은 왼쪽에 저거 하나 열린다 고스트 가드 라기즈 푸쉬 레피즈 탈 텍스트 플롯 붙어 있어서 텔이 안되네 바삭 겉은 바삭 라기즈 푸쉬 레피즈 탈 고스트 헬즈 플래그 고스트 헬즈 플래그 고스트 디빗 앤 샷 앤 푸쉬 고스트 키 이즈 오픈 키를 어떻게 고스트에다가 때려 놓지 라기즈 탈을 해야되나 bulk 랩 이즈 탈 배피즈 하나 더 없구나 텔이 저거밖에 없네 락으로 음..어떻게 해야되지 일단 고스트가 플래그를 갖고있고 플래그가 윈이기 때문에 고스트가 잠겨있어 그리고 셧 앤 푸쉬까지 했는데 잠만 푸쉬가 붙어있으면 고스트의 다음에 죽나 안죽네 이걸 어떻게 저기까지 끌고가지 리피즈 푸쉬를 해놓을까 리피즈 푸쉬 어렵다.. 어려워 아.. 이즈가 하나 더 있으면 이걸 쓰란 얘기일텐데 락 이즈 리프하면 어떻게 되지 아.. 텔이 세개면 작동을 안하나 세개 다 작동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얘네들이 플롯 플롯이라서 작동하는구나 근데 싱크 .. 를.. 를.. 넘어갈 수도 없잖아 도를 성에 넘길 수도 없고 그러면 고스트 셧은 결국 키로 풀어야 되는데 리피즈 푸쉬까지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락 이즈에 넣어야 될 거 같은데 락 이즈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 라고 아..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락 이즈 리프 이즈 푸쉬 이즈 텔 락 이즈 리프 이즈 푸쉬 락 이즈 리프 이즈 푸쉬 락 이즈 락 이즈 푸쉴 을 지금 노동 안되고 텔이 먼저 있어야 되 플롯이라서 가져올 수도 없고 리프즈 푸쉬 리프즈 텔 바삭 락에다가 락 이즈 텔 리프즈 푸쉬 락 이즈 텔 락 이즈 텔 락 이즈 텔 락 이즈 텔 락 이즈 리프 리프 이즈 툴 리프 이즈 푸쉬 리프 이즈 푸쉬 리프 이즈 리프 이즈 푸쉬 리프 이즈 푸쉬 리프 이즈 푸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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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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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 리프 이즈 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3개... 3개를 부술 순 없잖아? 2개는 이프로 부순다 쳐 2개는 일단 해보자 해보면 뭔가 좀... 아 일단 이걸 풀 수가 없구나 첫 번째로 뭐야 다 했는데 다 하진 않았구나 저걸 버섯을 어떻게 빼지? 이파리를 두 개를 쓸 게 아니라 하나만 써야 되나 보다 음... 그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야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열쇠가 움직인다 열쇠가 움직인다 여기서 리프 풀 리프에다가 풀 넣어서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열쇠 푸쉬 해가지고 띠띠띠띠띵 띠띠띠띠 타이니 파스처 윈 케케 케케 이즈 부쉬 플래그 이즈 탈 케케 이즈 케케 펜스 이즈 스탑 월 이즈 스탑 바바 이즈 케케 이즈 슈퍼트 슈퍼트는 모임 이즈 읭 헐 모임 뭔가 신기하게 작동 하는데 케케를 넘어다닐 수 있는데 왜 반대로는 안되지? 케케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만 돼 지금 푸쉬라서 쉬프트가 작동을 안하고 푸쉬를 빼면 이렇게 넘어다닐 수 있습니다 반대방향은 안됨 그냥 케케가 보는 방향으로만 이동합니다 케케한테 이걸 주면 빼올 수 있을텐데 케케 목을 꺾을 수도 없고 어떡하냐 케케가 여기서 아랫방향으로 보고 있으면 이거는 쉬프트 바바이즈 시걸 플래그텔 요거를 이용을 좀 해야되나보다 플래그 원래 맨 밑에 있었지 이런 느낌으로 플래그를 가져와야 되나? 근데 플래그를 가져와도 지금 플래그가 맨 밑에 있잖아 플래그가 맨 밑에 있으면 플래그텔로 윈을 가져오는 건 안되고 케케 쉬프트로 윈을 가져오는게 맞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플래그 푸쉬를 해서 플래그를 위로 위로 넣고 아 그전에 케케 플래그부터 밀어넣고 플래그부터 밀어넣고 윈을 빼오고 윈을 빼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케케 쉬프트를 하면 안 돼 어 플래그를 위로 갖고 오는데 성공했다 근데 근데 윈이 지금 윈이 망함 플래그 이즈텔 여기서 텔 없애고 푸쉬 페 케케 케케야 이리 와봐 아씨 이거 어떡하지 특히 금액 케케 를 플러그에 넣고 슈프트 슈프트 를 해서 어.. 플래그를 위로 올려야 되나? 플래그를 위로 올려 놓고 윈을 위로 넣은 다음에 키키 이즈 쉬프트 하고 플래그 이즈 텔 야 이건 안되네 윈이 저기 있으니까 플래그를 저기 놓을 수는 없구나 깃발을 구석에 만들어도 윈을 저기다가 올릴 수는 없잖아요 옆에다가.. 이렇게 넣고 위로 올리는 건가 보네 키키.. 키키.. 아닌데.. 키키가 윗방향을 못 보잖아 이러면 키키색 키키시 Sophie 케켓 모벨 꺾는다. 케켓 꿀렁꿀렁 거린다. 케켓 모벨 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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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아 아 숫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레벨이 아닌데 낫대요 펜스 이제 낫유 낫유도 있네 이제 펜스 이즈 낫 낫스탑 펜스는 날 막을 수 없음 에이 게임 개꿀잼 인데요 에 모순대도 나식이네요 단어 하나만 뺐네 펜스 펜스 이즈 나 스탑 펜스 펜스 이즈 펜스 이즈 펜스 이즈 펜스 이즈 펜스 펜스 흐흠 어떻게 하지? 어느 위치로 가야되지? 펜시즌 안스탑해서? 이렇게 하는건가? 그러면은 한칸 더 가서.. 나스탑이 먼저 가있어야 되겠다 여기서 윈을 저기다가 놔둘게 아니라 펜시즌 안스탑이 있는 상태에서 루빈을 밖에다 빼놓고 펜시즌 안스탑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오케이 캐치 락이지나 부쉬 앗 첨벙 이거 하면 죽는거지? 갑분사 흠 플래그 이즈 윈 해지는 밀수 없다 돌은 돌이다 락이지를 푸쉬해서 빠뜨릴까? 근데 이거 빠트려도 아무 의미 없는데 다시 빌빌빌리 태양 피와 이수빌 락이 handles 조시 해외 Ric 문제 락이오 락이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바바를 어떻게 빼지 으 이즈가 밀려 들어가면은 그대로 막히잖아 바바가 내가 아니게 되버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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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한다 락 이즈락 플래그 이즈 윈 해치 이즈 해치 플로팅이 내가 넘어갈 피냐 못 넘어가네 락 이즈바바 요렇게 해야되나? 낫 락 이즈바바 요렇게 되는구나 이런 이런 조합도 돼? 지식이 늘었다 아무튼 아 락 이즈바바는 지금 옆에 락 이즈락 때문에 안되는구나 근데 졸라 상관없는데 락 이즈는 옆에 여기다 딸거야 그러면 일단 돌로 싱크부터 없애야겠네 락 이즈에 푸쉬 해가지고 이거부터 없애고 락 이즈바바바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거 아닐까? 해 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락 이즈바바 이즈 안유 이렇게 되나? 락 바바 이즈 안유 락 바바 이즈바바 이즈 그 밑에 돌 넣을 방법이 없네 이렇게 하면 밑에 돌을 빠뜨릴 수 있나 아 이게 문장이 되고 날려 서순 아이씨 락 이즈 푸쉬 순서대로 해야 되는구나 유즈키 소련이 맞았습니다 난 락 이즈 푸쉬? 헐 돌이 아닌건 밀 수 있습니다 락 이즈 푸쉬 낫이 장난이 아니구나 벽은 적어있어요 헤드 이즈 스탑 앤드 낫 푸쉬 저게 먼저 들어가 있어서 그런거 같애 아이씨 아이씨 속가시 아이씨 아이씨 저게 인간을 써냈습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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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쟤는 뭐야 미? 미. 미 온 플래그 이즈 윈. 미가 플래그에 가야됨. 플래그는 박스가 아님. 야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지냐. 워터 이즈 워터 앤드 싱크 앤드 핫 싱크 앤드 난 유. 텍스트는 떠 있음. 낫 포쉬. 플래그는 박스가 아님. 어쩌라고. 낫 플래그 이즈 유. 폭사 앤딩. 낫 박스 이즈 나 푸쉬. 박스 이즈 나 푸쉬. 낫 낫 푸쉬가 되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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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락 이즈 푸쉬 아이씨 텍스트 이즈 유 어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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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파괴한다 아이씨 돌멩이를 저기 놔두면 되겠구나 아 플래그 이즈 윈 월 이즈 월 월 이즈 디핏 월 이즈 디핏 리핏을 없앨 방법은 없지 음... 미 텍스트로 월을 밀어야 되네 미 월 개소리야? 브로크는 플레이 그라운드 에너지 박스, 테스크, 텍스트, 플래그, 케이즈, 월 앤드 박스, 이즈 탑. 혀 탑 왔다구요? 이즈 윈. 얘네들 플로팅이지. 플로팅이라서 얘네를 가져올 방법이 없다. 플래그, 텍스트, 월 앤드 박스, 박스 이즈 유, 텍스트 이즈 유, 텍스트 이즈 유 하면 망하는 거 아닌가? 플로팅, 뷰브, 엔드 박스 이즈 유.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넣을 tombe은 거 아닌가? 다시 케이크 이즈 유. 플래그 이즈 유. 윈에 어떻게 접근을 하지? 박스 플로팅인데 스탑에 막히네요 캡 밑에 박스 이제 스탑 이거 캡 놔둘 자리가 없네 투명해질까? 유령의 영상 쓸까? 박스 이즈 플래그 어떻게 이즈 윈에다가 텍스트를 넣었지? 플롯이라서 넘길 수가 없는데 박스 이즈 텍스트 뭐 이런 것 같나? 플래그 이즈 텍스트 아하 이거구나 아하 이거구나 일단 이즈 윈 까지 해놓고 어 텍스트 이즈 유 를 확인해야 돼 텍스트 이즈 유 를 할 거고 밑에다가 박스를 넣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아 이거 서순 한번 해봐야 알겠네 서순이 너무 어려운데 잠시만 저기다가 저기다가 플래그를 저기 넘기고 플래그를 텍스트로 바꾸면 안되는구나 음 텍스트 아무튼 플래그가 저기로 넘어가고 텍스트로 바꾸긴 해야될 것 같애 근데 flag is win 단어를 만들어도 아 그러면 kk를 넘길까 kk를 넘기면 kk is win이 되나 근데 결국에 텍스트도 있고 아이콘도 있어야 되는데 박스랑 플래그를 합쳐야겠다 플래그 이즈유 여기다가 하나 넣어두고 kk 이즈유 텍스트 이즈유 플래그 이즈 텍스트 요거 해야돼 아 이렇게 하면은 둘 다 바뀌는구나 아씨 어떻게 해야되지 하나만 바뀌어야 되는데 판다곰탱이님 반갑습니다 박스를 플래그로 바꾸는 거를 나중에 해야되네 그러면 일단 다 깬 것 같은데 거의 일단 캠 좀 돌려놓자 여기서 여기서 뭐라도 링님 반갑습니다 플래그 이즈유는 안되지 어떻게 내가 플래그를 넣었더라 플래그를 텍스트로 바꿨지 일단 플래그 이즈유 텍스트 박스를 못 움직이는데 그러면 여기서 박스 이즈유를 하는 건가 보다 플래그 이즈유 플래그 이즈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박스 이즈유를 스테리 이즈유 플래그 이즈유 플래그 이즈유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글자가 들어가야 해요 글자 글자만 조합됩니다 박스 이즈 플래그로 다시 해보자 플래그 이즈 텍스트를 먼저 했나? 플래그 이즈 유? 플래그 이즈 유 를 하고 넘어가서 하나는 적에 놔두고 플래그 이즈 텍스트를 하면은 플래그 이즈 윈 이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플래그가 화면상에서 없어져 QK는 플래그 플래그는 유어 플래그 이즈 텍스트 텍스트 이즈 플래그 하면은 저것도 텍스트니까 다 없어지겠죠 승리 조건 자체가 없어져 텍스트 엔딩 플래그를 넘길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저기서 하는건가 잠시만 아아 이건가 본데 아닌가 아닌 말고 흠 음 이걸 밑으로 넘기면서 KK is U를 만드는 거지 박스 is U를 먼저 해야겠네 이걸 위로 올릴 방법은 없나 없지 아 텍스트 이즈 U 그러면 거의 다 한 거 아니야 일단 플래그 is U 한 다음에 박스부터 치워야 되는데 아 박스 도우면 돼요 박스 is U 들어가기 전에 텍스트 is U 해가지고 텍스트를 위로 올립시다 그래서 텍스트 이즈 U 하면은 다 한 거지 아 잠만 아 돌아오려면 박스 박스 필요하구나 아 박스 도우면 돼요 이렇게 KK is U 만들고 자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한 게 아닌가 플래그 is U 텍스트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계 어.. 박스에..잠깐만 아이.. 귀찮네 방법은 알겠는데 배치가 어렵네 일단 박스 위치부터 옮겨 놓을까? 야 이러면 또 안 되잖아 아이 박스.. 도움이 안 돼요 박스 위치가.. 틀어졌지 아 이 정도면 되지 아까보다 올려왔지 플래그 이즈 유 플래그 이즈 유 플래그..를 밀면 돼 근데 이즈 윈이 저기가 있다 분홍 발자국 님만 하십니다 자 여기서 플래그 이즈 텍스트 만들어야 되죠 타이밍 맞춰서 플래그 이즈 위 이제 박스 이즈 플래그 플래그 이즈 위 아이씨 또라라라롱 저거라 라롱 고스트 딥핀 앤 멜트 KK is hot KK가 뜨끈뜨끈한 걸 Text is push Skull is defeat Text is defeat 뭐? Text defeat이라고? Text is push 아니 Text defeat은 뭐 저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죽나? 안 죽는데 아 하트한 KK Text is buff Text is defeat Skull is defeat KK is hot Text is push Text is push Vada is your head is stop Ghost melt 플래그는 윈 스컬은 디빗 Mm 저는 차이ött 그리고 싸그릇 는 KK's 핫을 지금 이렇게 들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텍스트 이즈 푸쉬 텍스트 이즈 위크를 만들면 어떡하지? 뭘 부숴야 되지? 텍스트 이즈 위크가 부숴졌구나. 텍스트 이즈 푸쉬 스크 이즈 유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스크은 못 움직이는데? 스크 이즈 푸쉬 스크 이즈 푸쉬 스크 이즈 푸쉬 매일 الن章 왓춘ны 푸쉬 스크 이즈평 스크 이즈 푸쉬 스튬 이즈 푸쉬 스크 이즈 푸쉬 스크 이즈 Frauen 키키즈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건가 보다 내가 일단 저기까지 가야될 것 같애 스컬리즈 푸쉬 먼저 하고 이걸 민 다음에 스컬리즈 핫으로 바꾸고 스컬리즈 핫으로 바꾸고 스컬리즈 핫으로 바꾸고 스컬리즈 핫으로 바꾸고 해외 케케 해즈 텍스트 해즈도 나오네 해즈는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해즈 텍스트 해즈 텍스트 이렇게 되는 거구나 죽으면 텍스트를 남기네 케케 이즈 봐봐 하면 되겠다 이즈가 없구나 이즈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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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이즈 플롯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텍스트 해즈 이즈 해즈 이즈 해즈 에 뭐야 왜 죽어 갑자기 바바이즈 유 하면 왜 죽지 텍스트 이즈 디핏 걸려 있구나 아 비켜봐 좀 얘들아 플롯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바바헤드 텍스트 일단 케케를 구출해 보자 아 바바... 바바를 둘로 만들 수도 없지 지금 바바 해즈 텍스트 텍스트 해즈 바바를 했었나? 텍스트 해즈 바바에서 텍스트를 깨면 바바바나구나 그러네 근데 이러면 이즈가 깨지잖아 이즈 있어야 깰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케바를 희생시켜야 되나? 케바... 방금 여기서 이걸 터뜨릴 게 아니었구나 여기서 바바 해즈 텍스트로 하고 한 마리 빠지면 되는 거지? 아... 이거 두 마리 이동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드냐? 겹수도 하나만 터져요 바바 해즈 텍스트 하고... 아이씨 둘 다 터지잖아요 이거를... 또 속냐? 아니면 저게... 저거라서 그런가? 이거를 옆으로 빼놓고...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아... 바바 해즈 텍스트 해야되는데... 텍스트 해즈바바 한 다음에 바바 해즈 텍스트 이게 왜 안되냐... 아래쪽 펜슬... 텍스트는 바바를 갖고 있고... 포도수도 하나만 터지기 위해... 제 côté 스테인브가 탈기 위해... 파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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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악! 아이씨... 아니... 파허드 텍스트 한 다음에... 파허드... 파허드... 롤롤롤롱 으악 플라잉 바바라 딥풀 이제 플로팅 못한 일단 텍스트에서 바로 시작해보죠 스컬을 어떻게 없애지 플로팅 못하면 어떻게 하는거야 이제 바바 해즈 텍스트 플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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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기 들어가면 안 됐었나 플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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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꺼 다 없애야겠네 중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봐봐 이즈 윈이 될 때까지 저걸 밀어넣어야 되나? 증식할 방법이 없나? 봐봐 이즈 윈을 위로 올릴 수 있지. 아 아닌가? 여기다가 만들었어야 했나보다. 서순이네 이거. 아씨 이거 또 해야돼 이 노가다? 아이씨. 가운데 건 안기으면 빼올 수 있잖아. 봐봐 글씨를. 왼쪽부터 해야 되네. 야 저거 가운데 거 남길 수가 있나? 이게 불가능하지 않나? 해볼까? 또 텍스트 해제 바바. 환상의 바바쇼.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텍스트 해제 바바 한 번 더 하고. 아이씨. 아이씨. 그 다음에 또 바바 해제 텍스트. 언제까지 이 고생을. 이렇게 하면 이제 바바 이즈 위를 움직일 수 있다. 안 돼. 죄송. 바바. 바바바바바. 바바 해제 바바? 이건가? 난 무적이다. 바바 해제 바바였구나. 이거 헛고생만 했네. 난 나를 갖고 있다. 바바르시카. 쉬운 건데 헛고생만 했구나. 아니 여기서 무적 치트키를 쓰시네. 치트. 스켈레탈 도어. 바바 이즈 유. 텍스트 이즈 푸쉬. 스쿨 디핏 월스탑 플래그 이즈 윈. 스쿨 디핏 월스탑 플래그 이즈 유. 텍스트 이즈 유. 아잉. 스쿨 디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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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텍스트 이즈 유 를 해가지고 저기 일자로 세운 다음에 푸쉬를 넘길 수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텍스트 푸쉬 요 모양이 되나 이 모양이 되면 텍스트를 꺼내올 수 텍스트를 꺼내올을 방법이 없네 텍스트 이즈 유 텍스트 이즈 유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가 아닌 상태로 해고를 지나가야 돼 이즈 유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게임 오보죠 바바는 푸쉬가 없어서 밀 수가 없어요 텍스트 이즈 푸쉬하면 저거 밀 수 있나 일단 바바 이즈 유 텍스트 이즈 바바 이거를 한 다음에 텍스트 이즈 유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여기서 텍스트 이즈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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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푸쉬를 어떻게 밖으로 빼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 음영진 글자가 뒤에 와야 됩니다. 룬 님마 같습니다. 텍스트 이즈 부쉬 이렇게 하는 건가 본데? 안이네 안이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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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바이즈 세로로 만들 수 있나본데? 푸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푸쉬가 그럴 거면 위에 있어야 되나? 푸쉬가 이쪽에 있어야 되나? 푸쉬가 이쪽에 있어요 아잇.. 걸칠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uk 흠... 어! 근데 이따에 어떡하지? 바바를 졌다 미는 게 아닌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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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바바이즈로 들어가지? 그거는 불가능하잖아 깨닫는 소리 지능 플러스 1 컴플리트 스켈레탈도어 뭐잉? 잘못 누른거지 웃음